한주의 시작인 오늘 낮더위 속에 전국 구름 많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는 초월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호남 동부, 영남과 제주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 모레는 전국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8도, 대구는 17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이상입니다. 지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난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